1. 일반 파운드 케이크의 배합률이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정답은 2. 소맥분 100, 설탕 100, 계란 100, 버터 100 2. 일반적으로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의 반죽 온도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가? 1. 섭씨 16도 2. 섭씨 20도 3. 섭씨 24도 4. 섭씨 30도 정답은 3. 섭씨 24도 3. 케이크 반죽의 비중이 정상보다 높을 때의 현상으로 맞는 것은? 1. 부피가 커진다 2. 내부에 큰 기포가 생긴다 3. 무게에 비해 가벼운 제품이 된다 4. 기공이 조밀해진다 정답은 4. 기공이 조밀해진다 4. 푸딩을 제조할 때 경도의 조절은 어떤 재료를 증감하면 되는가? 1. 베이킹 파우더 2. 설탕 3. 계란 4. 소금 정답은 3. 계란 5. 밀가루와 유지를 믹싱한 후 다른 건조 재료와 액체 재료 일부를 투입하여 믹싱하는 것으로 유형감을 우선으로 하는 제품에 많이 사용하는 믹싱법은? 1. 크림법 정답은 200kg 정답은 2. 250kg 3. 섭씨 40kg 3. 섭씨 40kg 4. 섭씨 50kg 정답은 3. 섭씨 40kg 9. 튀김기름을 나쁘게 하는 네 가지 중요 요소는? 1. 열 수분 탄소 이물질 2. 열 수분 공기 이물질 3. 열 공기 수소 탄소 4. 열 수분 산소 수소 10. 소프트로를 말 때 겉면이 터질 때 해야 할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1. 언더베이킹을 한다 2. 설탕의 일부를 물엿으로 대체한다 3. 반죽의 비중을 낮추어 준다 4. 덱스트린의 점착성을 이용한다 정답은 3. 반죽의 비중을 낮추어 준다 11. 무스크림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머랭의 종류는? 1. 이탈리안 머랭 2. 스위스 머랭 3. 온제 머랭 4. 냉제 머랭 정답은 1. 이탈리안 머랭 12. 공장 주방 설비 중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 테이블의 위치는? 1. 오븐 옆에 설치한다 2. 냉장고 옆에 설치한다 3. 발효실 옆에 설치한다 4. 주방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정답은 4. 주방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13. 파일을 제조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아래 껍질을 위 껍질보다 얇게 한다 2. 껍질 가장자리에 물칠을 한 뒤 충전물을 얻는다 3. 위아래 껍질을 잘 붙인 뒤 남은 반죽을 잘라낸다 4. 덧가루 뿌린 면포 위에서 반죽을 밀어 편 뒤 크기에 맞게 자른다 정답은 1. 아래 껍질을 위 껍질보다 얇게 한다 14. 커스터드 푸딩은 틀에 몇 퍼센트 정도 채우는가? 1. 75% 2. 85% 3. 95% 4. 105에서 110% 정답은 3. 95% 15. 데코레이션 케이크 재료인 생크림에 대한 설명이다 적당치 않은 것은? 1. 크림백에 대하여 1.0에서 1.5%의 분설탕을 사용하여 단맛을 낸다 2. 유지방함량 35에서 45% 정도의 진한 생크림을 휘핑하여 사용한다 3. 휘핑 시간이 적정 시간보다 짧으면 기포가 너무 크게 되어 안정성이 약해진다 4. 생크림의 보관이나 작업 시 제품 온도는 섭씨 3에서 7도가 좋다 정답은 1. 크림백에 대하여 1.0에서 1.5%의 분설탕을 사용하여 단맛을 낸다 16. 빵 제조 시 밀가루를 채로 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이물질 제거 2. 고른 분산 3. 제품의 색 4. 공기의 혼입 정답은 3. 제품의 색 17. 2% 이스트로 4시간 발효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가정할 때 발효시간을 3시간으로 감소시키려면 이스트의 양은 얼마로 결정하여야 하는가? 1. 2.16% 2. 2.66% 3. 3.16% 4. 3.66% 정답은 2. 2.66% 18. 수돗물 온도 섭씨 10도, 실내 온도 섭씨 28도, 밀가루 온도 섭씨 30도, 마찰 개수 23일 때 반죽 온도를 섭씨 27도로 하려면 몇 도의 물을 사용해야 하는가? 1. 섭씨 0도, 2. 섭씨 5도, 3. 섭씨 12도, 4. 섭씨 17도 정답은 1. 섭씨 0도, 19. 소맥분 속의 메가의 액화효과를 측정하는 기구는? 1. 점도계 2. 페리노 그래프 3. 익스텐소 그래프 4. 아밀로 그래프 정답은 4. 아밀로 그래프 20. 빵 굽기 과정에서 오븐 스프링에 의한 반죽 부피의 팽창 정도는? 정답은 2. 본래 크기의 약 3분의 1까지 21. 반죽 내에 소금량이 과다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부피가 작다 2. 빵의 모서리가 뾰족하다 3. 껍질 색이 진하다 4. 촉촉하고 질기다 정답은 2. 빵의 모서리가 뾰족하다 22. 반죽의 혼합 과정 중 유지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 밀가루 및 기타 재료와 함께 계량하여 혼합하기 전에 첨가한다 2. 반죽이 수화되어 덩어리를 형성하는 클린업 단계에서 첨가한다 3. 반죽의 글루텐 형성 중간 단계에서 첨가한다 4. 반죽의 글루텐 형성 최종 단계에서 첨가한다 정답은 2. 반죽이 수화되어 덩어리를 형성하는 클린업 단계에서 첨가한다 23. 빵 제품의 제조 공정에 속하는 다음 각 단계들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반죽의 분할은 무게 또는 부피에 의하여 분할한다 2. 둥글리기에서 과다한 덩가루를 사용하면 제품의 줄무늬가 생성된다 3. 중간 발효 시간은 보통 10에서 20분이며 섭씨 27에서 29도에서 실시한다 4. 성형은 반죽을 일정한 형태로 만드는 1단계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은 4. 성형은 반죽을 일정한 형태로 만드는 1단계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24. 2차 발효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이산화탄소를 생성시켜 최대한의 부피를 얻고 글루텐을 신장시키는 과정이다 2. 이차 발효실의 온도는 반죽의 온도보다 반드시 같거나 높아야 한다 3. 이차 발효실의 습도는 평균 75에서 90% 정도이다 4. 이차 발효실의 습도가 높을 경우 겉껍질이 형성되고 터짐 현상이 발생한다 25. 정형 과정의 마지막인 팬닝 과정은 반죽을 철판이나 틀에 담는 과정을 말한다 팬닝 시 틀의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 섭씨 32도 26. 건포도 식빵, 옥수수 식빵, 야채 식빵을 만들 때 건포도, 옥수수, 야채는 믹싱의 어느 단계에 넣는 것이 좋은가? 1. 최종 단계 후 2. 클린업 단계 후 3. 발전 단계 후 4. 렛다운 단계 후 정답은 1. 최종 단계 후 27. 빵의 냉각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바람이 없는 실내 2. 강한 송풍을 이용한 급냉 3. 냉동실에서 냉각 4. 수분분사 방식 정답은 1. 바람이 없는 실내 28. 효과적인 원가 관리를 위한 3단계 협조체계가 아닌 것은? 1. 생산 부서의 절약 2. 구매부의 원가 절감 3. 소비자의 구매 요도 4. 판매원의 원가 절감 정답은 3. 소비자의 구매 요도 29. 냉동반죽법의 단점이 아닌 것은? 1. 휴일 작업에 미리 대처할 수 없다 2. 이스트가 죽어 가스 발생력이 떨어진다 3. 가스 보유력이 떨어진다 4. 반죽이 퍼지기 쉽다 정답은 1. 휴일 작업에 미리 대처할 수 없다 30. 대량 생산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오븐으로 반죽이 들어가는 입구와 제품이 나오는 입구가 다른 오븐으로 통과되는 속도와 온도가 중요시되는 오븐은? 1. 데크 오븐 2. 터널 오븐 3. 컨벡션 오븐 4. 로터리 레크 오븐 정답은 2. 터널 오븐 31. 제과재료인 땅콩에 들어있는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은? 1. 지방 2. 수분 3. 섬유질 4. 단백질 정답은 1. 지방 32. 도넛에 뿌리는 도넛 설탕을 만드는 재료와 거리가 먼 것은? 1. 포도당 2. 쇼트닝 3. 소금 4. 레시틴 정답은 4. 레시틴 33. 마가린의 풍미를 강화하고 방부의 역할도 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은? 1. 지방 2. 소금 3. 우유 4. 유화제 정답은 2. 소금 34. 계란 흰자의 조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오브알브민 2. 콘알브민 3. 라이소자인 4. 카로틴 정답은 4. 카로틴 35. 베이킹 파우더에 들어있는 다음 산성물질 중 가장 작용이 빠른 것은? 1. 주석산 2. 제일인산 칼슘 3. 소명반 4. 산성피로인산나트륨 정답은 1. 주석산 36. 당의 가수분해 생성물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자당 포도당 플러스 과당 2. 유당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 3. 메가당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4. 과당 포도당 플러스 자당 정답은 4. 과당 포도당 플러스 자당 37. 섭씨 10도 섭씨 26.6도 섭씨 37.7도에서의 지방 고용질 개수가 다음과 같을 때 파이용 마가린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 32. 28. 20 38. 글레이즈를 사용할 때 적당한 온도는? 정답은 4. 섭씨 45도 39. 메가당을 분해하는 효소는? 1. 말타아제 2. 락타아제 3. 리파아제 4. 프로테아제 정답은 1. 말타아제 40. 제빵에서 소금의 역할 중 틀린 것은? 1. 글루텐을 강화시킨다 2. 방부효과가 있다 3. 빵의 내상을 희게 한다 4. 맛을 조절한다 정답은 3. 빵의 내상을 희게 한다 41. 쇼트닝에 함유된 지방함량은? 1. 20% 2. 40% 3. 80% 4. 100% 정답은 4. 100% 42. 제빵에서의 수분 분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물이 반죽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시간은 보통 10분 정도이다 2. 1차 발효와 2차 발효를 거치는 동안 반죽은 다소 건조하게 된다 3. 반죽 내 수분은 굽는 동안 증발되어 최종 제품에는 35% 정도 남게 된다 4. 소금은 글루텐을 단단하게 하여 글루텐 흡수량의 약 8%를 감소시킨다 정답은 2. 1차 발효와 2차 발효를 거치는 동안 반죽은 다소 건조하게 된다 43. 다은 중 견과류가 아닌 것은? 1. 마카다미아 2. 피스타치오 3. 캐슈넛 4. 커피빈 정답은 4. 커피빈 44. 향신료를 사용하는 목적 중 틀린 것은? 1. 향기를 부여하여 식욕을 증진시킨다 2. 육류나 생선의 냄새를 완화시킨다 3. 매운맛과 향기로 혀, 코, 위장을 자극하여 식욕을 억제시킨다 4. 제품의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맛있는 색을 부여한다 정답은 3. 매운맛과 향기로 혀, 코, 위장을 자극하여 식욕을 억제시킨다 45. 밀가루 반죽을 끊어질 때까지 늘려서 끊음으로써 그때의 힘과 반죽의 신장성을 알아보는 기계는? 1. 아밀로그래프 2. 페리노그래프 3. 익스텐소그래프 4. 믹소그래프 정답은 3. 익스텐소그래프 46.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주로 어떤 작용을 하는가? 1. 골격을 형성한다 2. 혈액을 구성한다 3. 체작용을 조절한다 4. 열량을 공급한다 정답은 4. 열량을 공급한다 47. 다은 중 단순지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면실류 2. 스테롤 3. 인지질 4. 왁스 정답은 3. 인지질 48. 다은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1. 라이신 2. 로이신 3. 메치온인 4. 세린 정답은 4. 세린 49. 다은 강 무기질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1. 황은 당질대사에 중요하며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하고 혈액의 응고작용을 촉진시킨다. 2. 칼슘은 인산염과 탄산염으로써 주로 골격과 치아에 들어있다. 3. 나트륨은 염소와 결합하여 소금이 되어 주로 체액 속에 들어있고 삼투암 유지에 관여한다. 4. IOD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주성분으로 갑상선 속에 아이가 결핍되면 갑상선종을 일으킨다. 정답은 1. 황은 당질대사에 중요하며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하고 혈액의 응고작용을 촉진시킨다. 50. 담즙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콜레스테롤의 최종 대사산물 2. 간장에서 합성 3. 지방의 유화작용 4. 수용성 비타민의 흡수의 관계 정답은 4. 수용성 비타민의 흡수의 관계 51. 일반적으로 식품의 저온 살균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 섭씨 60에서 70도 52. 대장균에 대하여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분변 세균의 오염지표가 된다. 2. 전염병을 일으킨다. 3. 독소형 식중독을 일으킨다. 4. 발효식품 제조에 유용한 세균이다. 정답은 1. 분변 세균의 오염지표가 된다. 53. 아플라톡신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관계가 있는가? 1. 감자독 2. 효모독 3. 세균독 4. 곰팡이독 정답은 4. 곰팡이독 54. 식기 소독에는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1. 중성세제 2. 30% 알코올 3. 온수 4. 염소재 정답은 4. 염소재 55. 유해성 감미료는? 1. 물엿 2. 자당 3. 사이클라메이트 4. 아스파탐 정답은 3. 사이클라메이트 56. 식품에 부족한 성분을 보충, 식품의 영양소를 첨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1. 조미료 2. 강화제 3. 품질개량제 4. 유화제 정답은 2. 강화제 57. 파리 및 모기구제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1. 살충제를 뿌린다 2. 발생질을 제거한다 3. 음식물을 잘 보관한다 4. 유충을 구제한다 정답은 2. 발생질을 제거한다 58. 어폐류의 비린내 원인이 되기도 하며 부패식 그 양이 증가하는 성분은? 1. 암모니아 2. 트리메티라민 3. 유소 4. 탄소 정답은 2. 트리메티라민 59. 크림빵, 김밥, 도시락, 찹쌀떡이 주원인 식품이며 조리사의 화농병소와 관련이 있고 봄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독소형 식중독은? 1. 살모넬라 식중독 2. 포도상구균 식중독 3. 장연비브리오 식중독 4. 보툴리누스 식중독 정답은 2. 포도상구균 식중독 60. 호염성 세균으로서 어폐류를 통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은? 1. 살모넬라 식중독 2. 장연비브리오 식중독 3.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4. 포도상구균 식중독 정답은 2. 장연비브리오 식중독